야 광산 맞아 광산이야 야 엘리베이터 빨리 타보자 와 대박 우와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덜렁닥크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한번 보자 명소에서 아마 지도를 넓히면 광산도 위치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맵을 모르겠으니 꼼꼼히 보는 방법밖에 없어 아이 숱도 없네 한바퀴를 크게 한번 돌아 봅시다 저 언덕 주변을 크게 빙글 돌면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쯤은 보이겠지 근데 동쪽 광산이 여기인지 아니면 더 멀리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광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라요 저희는 추워? 참아 이것도 못 버텨? 덜렁닥크 고인물이? 야 씨 큰일 났네 여기서 많이 헤맬 것 같은데 어? 뭐야? 야 바로 광산이 나왔어 지도를 뭐하러 그려 광산이 눈앞에 있는데 오케이 이정표 따라서 가봅시다 이 길 따라가면은 광산이 나온다는 얘기지? 맞나? 왔겠지 뭐 제발 마인이라고 써 있어라 그렇지! 클라이밍 에리아 여긴 등산로고 오른쪽으로 빠지지 말고 아까 메모에 등산로 언급도 있던데 한 번 보시죠 아 야! 그 등산로가 울프산 가는 길인가 보다 그치? 등산로로 빠지는 길이 울프산 맵으로 빠지는 길인가 보네 근데 광산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미정표 정표야! 정표야! 어! 길 맞아? 믿음을 가지고 쭉 가세요 편말 만세다 진짜 근데 말이야 내 기억으로는 이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거든? 이렇게 해서 가잖아? 쭉 가잖아? 달이 끊어진 곳 나와 도대체 광산이 어디 있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 달이 끊어진 곳 바로 오른쪽에 막혀있던 광산을 본 기억이 있기는 하거든? 근데 거기는 막혀 있었잖아 다른 입구를 찾아야 되는 건가? 메모에 광산 주변 언덕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동쪽으로 가서 산 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광산이 있는 산에 있는 언덕을 올라야 되는 거구나 산을... 동산을 오르라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 있는지 아니 결국엔 끝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래 여기 광산 무너진 광산 다시 한번 읽어볼까? 나는 광산에 있다 동쪽으로 가서 산 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산 쪽으로 언덕을 오를 것 아니 뭐 산이 한두 개여야지 뭘 단서라고 죽어 있냐 그나저나 광산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걸까요? 들어갈 수 있을 것 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다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아닐까? 결국 끝까지 왔지만 찾을 수 있는 건 없었어 난 여기로 올라가고 싶어 떨어지지 말고 올라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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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하와이 일단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맵의 끝이야 광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도 없을 거야 왜냐면 이 암벽이 진짜 맵의 끝이거든? 야 아니 여기 내려가볼까? 여기여기여기 그냥 길 닿는대로 가보자 우리가 지금 단서가 너무 적어서 거기 가고 싶을 때 가자 자 안정된 접지 자 안정된 접지력 Let's go 높기도 하다 smoke 존예 댓 야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 !! 여기 길이 있구나 colonies 내려왔어 폭포수 맞아볼까 폭포수맞으면 젖으려나 브이 stepping 갑자기 완전 급궁금해지네 졌죠 당연히 알았어 어? 여기 공구상자가 있네? 헛된 발걸음은 아니었다는 건가 근데 먹을 것 좀 제발 그만줘 또 무거워서 못 올라가겠네요 아 근데 올라갈 생각은 없어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밧줄로 올라가냐 엄청 비효율적이잖아 어? 메멘토 상자 아냐? 근데 여길 어떻게 내려가지? 고사보러 가자 근데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올라오는데 숨겨진 물품함 조사 아 뭐야 멀탱인 거 없네 왜 숨겨놨는데 도대체 저딴 걸 왜 숨겨놨어 길거리에 있어도 안 먹을 거 어? 동굴 느낌? 어? 밧줄이 있네? 일단 동굴부터 어? 생존자의 기운이? 숯이 없네 스프레이를 숯 대용으로 들고 다니자고요? 지도에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어? 물음표 물음표 어? 스프레이 쓰면 지도가 열려요? 아 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을 줄은 몰랐네 시도를 안 해봤었어가지고 그럼 난 몰라서 안 알려줬으면 평생 스프레이는 안 썼을 듯? 스프레이로도 지도 그릴 수 있구나 나 때는 말이여 스프레이? 그딴 거 없어서 다 숯으로 하나하나 지도를 그렸단 말이여 근데 내아림 스프레이가 패치되고 생긴 거라서 야 이거 근데 진짜 길다 이 계곡이 와... 엄청 긴데 끝이 없는데? 뭐가 있긴 한 걸까? 아니 여기는 아이씨대로 진짜 여기잖아 어디야 지도 안그렸어? 아 몰라 어쨌든 여기 어딘가야 아 맞네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쭉 내려왔네 이렇게 쭉 내려왔네 다시 내려가자 아 아까 진짜 그 로프를 다 썼어야 됐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려면 돌아갈 수는 있는데 일단 나는 이 계곡의 끝이 보고 싶어 계곡의 끝 뭐가 있을까? 커피 한 잔 마시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때 마시려고 열심히 아껴뒀지 야 이놈의 계곡은 진짜 가도가도 끝이 없다 이 지도 한 번 그려볼까? 지금 내 위쪽에 보이는 다리가 이 다리거든? 그대로 그냥 쭉 갔는데 갑자기 바위로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어! 아 말하기가 무섭게 안 돼 막장이다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뭐가 있지도 않네 자 이제 밧줄 있는 곳으로 돌아가보자 그러니까 나도 수력발전소 아래쪽 층이랑 이어져있는 통로가 있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 나 아니었어 너무 슬퍼 난 해배자야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웃긴 게 뭔지 알아? 폭포로 길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쪽을 잘 보면 다 길이 있다 덜렁다크는 되게 자연경관을 진짜 자연물스럽게 만들어서 되게 몰입이 잘 되고 좋은데 가끔 저런 거 보면은 아 맞다 이거 게임이었지 이렇게 이러면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고나 할까 빨간약 갑자기 들이키는 거지 덜렁다크 V열로 나오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다고? V열 나오면 나도 해야되나? 방음부스에 에어컨 18도로 맞춰놓고 찬바람 쉭쉭 맞으면서 이제 옷 한 벌 얻을 때마다 나도 같이 껴입는 거지 곰 튀어나오면은 그냥 덜렁다크고 V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컴퓨터 끌 것 같은데 야 나 궁금한 게 생겼어 여기로 가면 뭐가 나와? 아까가 교도소로 가는 길이었다면 여긴 뭐지 도대체? 여기가 댐 아니냐? 아닌데 위치상으로 댐으로 가려면은 일단 교도소를 지나쳐야 된단 말이야 되게 멀리 있어 우리는 지금 한 이쯤에 있고 말라온 김에 한 번 어? 쟤 밧줄이 있네? 왜 갑자기 추워진 느낌이지? 좌절 타고 올라가면 여전히 교도소인가? 뭐지? 야 여기 뭔가 뭔가 뭔가다 뭐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근데 여기에서 잠을 청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짓인 것 같고 일단 다음을 기약하자 발전소 직통이 아니라 발전소로 가는 통로가 있지 않을까요? 음 가능성이 있어 근데 확실히 저기서 로프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없앨 수가 없어 저기에는 지금 교도소 벽을 넘어서 맵이거든요? 맞아 저 로프 타고 올라가면은 안 가본 곳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일단 난 살아야겠음께 좀 빨리 지내하고 싶다 해가지고 또 어줍 자는 곳에서 잠을 청했다가 진짜 3부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다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이게 무슨 소리니? 그냥 폭포 소리인가? 벌써 125일째 생존 중이네요 자 이제 몸도 멀쩡해졌겠다 지금 밧줄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밧줄부터 탑시다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제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건가? 나 조금 무서울지도 타고 내려왔던 밧줄 아니에요? 그건 반대편 여기 이쪽 방향에서 내려왔잖아 암벽 여긴 반대편이야 여기가 아마 이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끊어진 다리 노새 다리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가보자고 오우 좀 빡센데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 어우 높아 으휴 보기만 해도 힘듦 우와 우와 문제는 한 번 더 가야돼 어 이거 많이 추운데? 잠을 좀 자고 갈려고 했더니 안되나? 바짝 붙여가지고 3시간만 잠자 오 바람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좋아? 날씨가 오히려 더 좋아진듯 다 왔다 여기가 어디냐 우와 진짜 반대편으로 왔네 좋아 가보자 엥? 오로라가 뜬다고 그럼 그냥 가자 그러게 여기 오로라가 좀 자주 뜨네 우와 야 뭐 이건 거의 무슨 외계인 강림하는 수준의 불빛인데? 여긴 어디로 가는 걸까 엉? 뭐야 불 들어와 있어 엉? 이거 광산 반대편 같은데?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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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닌가? 이 철로는 무슨 철로지? 넌 Douglas 이거 광산 맞아 야 광산 맞아아 광산이야아아 ! 광산방향 미친 근데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산 조금 있다가 들어가고 마지막 전망대 아우 어두워 그냥 불 켜자 여기 광산은 지금 문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고 엉덩이가 굉장히 스산하게 있네 건드릴 수 있나? 좀 밀린다 이거 여기는 완전히 막다른 곳 아무것도 없고 응 네 작업용 장갑 다 본듯? 막상 여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이제 여기 들어가보자 광산 방향 와 와 불 들어오니까 분위기 장난 아님 불이 들어와도 어두운 건 또 같네 우와 우와 뭐하는데야 여기? 여기? 페인트 통들 여기 비상전화하는 곳인가? 전화기가 없네 전화기가 없네 저기 EXIT라고 써있는데? 바로 나갈 수 있는 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건가? 바로 나갈 수 있는 건가? 뭐야 왜이래 이거 왜이래 왜이래 어? 야 엘리베이터 있어 어? 야 엘리베이터 있어 어? 야 엘리베이터 빨리 타보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야 이거 곧 끝나 빨리 가야돼 엘리베이터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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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1층 이거야? 엘리베이터에 크랭크가 없대요 아 크랭크로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는 어 야 이거 이거 전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네 크랭크 손잡이 여기에 꼽아서 돌려야 되나봐 어 이거 이거 뭐지? 와 대박인데 도시형 파카 어 크랭크 손잡이다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건가? 와 대박 엘리베이터 나가기 아래로 우와 대박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덜렁나크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아š 어허허허허허 와 야 미쳤다 게임 크랭크 손잡이는 여기다가 두고 갑시다 근데 이게 맵이 끼어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계속 덜덜덜거려 랜턴 어 전력은 아직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내가 전력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여서 크랭크로 돌릴 수 있는 건지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크랭크 손잡이로 수동식 엘리베이터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력이 들어와 있을 때만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아니 이 덜덜덜거리는 거 좀 아 주인공아 네가 너도 지금 흥분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청정 공기 밸브 소켓 인벤토리에 밸브 핸들이 없음 그럼 나 못 지나가? 어 지나가 지는데? 청정 공기 밸브 소켓 이게 왜 필요한 거지? 야 나 근데 지금 너무 막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어? 어? 여기 독가스 차 있네 가까이 가도 되나? 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질식 위험 질식 위험이 떴어 방금 떴다가 바로 사라지기는 했는데 아 밸브를 해와서 여기를 잠그고 저쪽을 열어야 되나 봐 우와 야 이거 우와 이거 미쳤는데? 밸브를 찾아야 돼 아니 그리고 물이 왜 이렇게 다 고여있냐 어? 여기 가방이 있어요 처음 보는 가방 이게 우리의 목표일까? 하범용 파카 이거 종결 아니야? 와 종결이 여기 있네 이거 지금 구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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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리 효과음만 지금 없는거고 지금 지진 일어나고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 왜냐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 떨림이 아예 사라지는게 아니라 또 구구구 하다가 점점 멈춰 형광탄 이게 다야? 아니 나 밸브가 없는데 나 갖고 다시 와야되나? 나 지나쳤나봐 아까 엘리베이터 빨리 탄답시고 광산을 제대로 못 둘러봤잖아요 어 이거 큰일인걸? 다시 올라가볼까? 과연 어디 숨어있을까? 위에 귀여운 밸브찡 찡찌리찡찡찡찡찡찡 밸브찡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겠지? 일단 이걸 끄고 어둠속에서 랜턴 설치 안하고 하니까 좀 무섭다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우 소리 소름끼쳐 다 올라왔다 자 손잡이 찾으러 가보자 여긴 뭘까? 또 다른 엘리베이턴가? 그래 우리가 여길 안가봤어 엘리베이터 빨리 타야된다고 급한 마음에 여길 안가봤단 말이야 손잡이가 여기 딱 있으면 참 좋으렴만 여기도 엘리베이터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한바퀴 크게 도는건가? 지금? 어? 뭐야? 어? 반대편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 내가 아까 저기 반대편에서 어? 이것도 탈 수 있는건가? 라고 말했던 그 엘리베이터 잠깐만 그러면은 크랭크 손잡이를 가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니야 그래도 밸브 손잡이가 있어야 돼 밸브 손잡이가 있어야 그 독지대를 넘어가서 아래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스실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아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인 코드 코드를 얻은 다음에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밸브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나? 그럴리가 그렇게 덜렁다크가 개념이 없다고? 나와라아이 나와라아이 나와라아이요 괜찮아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해 어딘가에 바닥이 아니라 어딘가에 붙어있을 수도 있어 레버니까 아 밸브 손잡이가 따로 필요한게 아니라 크랭크 손잡이로 돌리는 거일 수도 있다 근데 그랬으면 크랭크 손잡이가 필요하다고 뜨지 않았을까? 명칭을 굳이 그렇게 따로 했을리가 밑에 어 보이지? 저기 밑에 독가스 가득 차있는거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독가스를 지나쳐서 와야돼 벨브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얻어서 열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오는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뒤질거 같아요 저 그냥 여기서 찰래요 설치가 어차피 지금 낮밤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방종하기 이 엘리베이터가